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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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이렇게 약이 엄청 많으시네요 아 네 경색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약 때문에 이렇게 흔드 셔 가지고 으 으 아 아 허리도 안 좋으셨나봐요 어? 아멘 5 아구 왜 사 오셨어요 아이씨... 진짜 감사한데... 태어날 잘 못해가지고... 아...이... 고맙습니다.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은거 되시라고... 아...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곳에 가져올까... 자... 고맙습니다. 잘 먹으실게요. 힘내세요! 화이팅! 하하 하하 아멘